네 반갑습니다. 매일경제TV 주머니 황성수 매니저입니다. 간밤에 뉴욕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최근 상승률을 이어가다가 숨고르기 과정에 진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국내 증시도 최근에 견주한 상승세 계속 이어갔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단기저항 매물권에 진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기술적인 초점은 나타날 수 있지만 시장의 추세가 꺾이는 경우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종목별로 차별화된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게 출발하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에서는 오늘 시장에서 관심 가져받을 종목들 1급 재료주들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오늘 하루 뿐만 아니라 중기적으로도 계속 성장세가 이어질 만한 종목이니까 방송 내용 끝까지 잘 참조하셔서 투자하실 때 많은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번째 관심 가져발 종목은 바로 테크윙입니다. 테크윙은 반도체 핸들러와 후공정 부품 제조 판매업체입니다. 메모리와 비메모리 업체들을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주요 고객사들이 SSD 핸들러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관련 매출액이 상당히 크게 급증했고요. 지난 2019년에 43억원에서 지난해 145억원으로 크게 늘었었습니다. 최근에 ESSD와 DDR5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고 그리고 비메모리 공급이 부족하면서 특히 후공정 업체들의 투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테크윙은 최근에 폴드블 스마트폰도 시장 규모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이로 인한 최대 수의 업체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올 2분기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되고요. 그리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609억원으로 전년 대비 61%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인데요. 현재 PER은 8배 수준입니다. 사실은 좀 저평가 되어있죠. 자 그래서 테크윙, 지금은 어느정도 밸류 매력되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실적도 이번 2분기부터 턴어라운드 예상되고 여러가지 이런 상황이 앞으로 추가적인 레벨업이 기대되는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테크윙 한번 관심있게 보셔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관심있게 볼만한 종목은 바로 SK머테리얼스입니다. SK머테리얼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반도체에 들어가는 특수 가스들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원래 전방 디램과 랜드 시장 쪽에 규모가 상당히 많이 커지면서 소재의 공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도체형 세정가스, 증차가스, 시가가스, 전구체 등의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고요. 최근에 또 미국 정부가 강력한 육성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 육성정책으로 인한 수요도 상당히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SK머테리얼스는 이런 반도체 관련된 특수 가스의 수요는 상당히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OLED 사업 쪽에도 진출했고 그리고 2차전지 소재 사업 쪽으로도 사업을 점점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머테리얼스는 SK머테리얼스 JNC 설립을 통해서 OLED용 블루 도판트 사업에 진출했고요. 그리고 2차전지 응급제 사업 진출을 위해서 미국의 실리콘 응급제 벤처 기업인 그룹14 테크놀로지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OLED와 2차전지 응급제 사업 쪽에 진출도 진행되고요. 그래서 이런 성장 모멘텀도 보유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SK머테리얼스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가면서 상당히 실적이 좋아질 걸로 보이시는데요. 특히 하반기에는 LG디스플레이의 광주 OLED TV 증설 라인이 본격 가동되고요. 그리고 삼성디스플레이는 컴퓨터 OLED 라인이 하반기에 본격 가동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큰 종목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SK머테리얼스 관심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수급도 외국인 기관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 연기금 매수세가 3그릇 연속 들어오면서 최근에 매조 수급도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SK머테리얼스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관심있게 봐야 될 종목은 한화솔루션입니다. 한화솔루션은 이번 1분기에 상당히 좋은 호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솔루션은 케미칼 사업, 화학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상반기에는 케미칼 사업이 한화솔루션의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반기에는 태양광 사업이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번 상반기에 보니까 미국의 한파, 지난 2월에 미국의 한파 때문에 화학공장들의 가동도 많이 중단됐었는데요. 그래서 미국 한파에 따른 공급 차질이 있었고 그리고 수요는 또 경기가 살아나면서 산에 견주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PVC나 LDP 뿐만 아니라 TDI, 가성소다 스프레드도 회복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1분기에 산에 좀 좋은 실적이 기대된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태양광을 통해는 일단 그동안 원재료에 대한 가격 부담이 있었는데요. 1분기 이후 완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자 그리고 태양광의 수요는 최근에도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당히 이제 그 수요가 상당히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외에도 중국이나 유럽 지역으로의 수요 확대가 지금 기대되고 있고요. 그래서 태양광 쪽의 실적 모멘텀은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화솔루션은 미국의 주거용, 상업용 태양광 패널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이고요. 그래서 그만큼 미국 정부,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태양광 쪽에 많은 우호적인 정책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만큼 상승 동력이 높아질 만한 종목이라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화솔루션도 관심있게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내 관심있게 봐야 될 종목은 바로 이제 녹집자입니다. 자 녹집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코로나19 백신의 공급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녹집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백신 CMO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탁 생산 업체들의 이런 수요가 크게 늘면서 저는 기업 가치도 많이 좀 레벨업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 원료와 완제 쪽에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특히 완제 CMO 시장의 성장성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녹집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백신 쪽에 공급이 상당히 좀 부족하고 수급이 좀 타이트한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는 지난 1월에 고점을 찍고 조정을 충분히 받고 한 번 더 눌렸다가 다시 한번 들어올리는 구간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수급을 보시면 기관 중심으로 최근에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도 꾸준하게 좀 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은 다지고 올라올 만한 구간이니까요. 그래서 녹집자도 여러분들 관심 있게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은 테크윙 SK머테리얼즈 하나솔루션 녹집자인데요. 여러분들 잘 참조하셔서 앞으로 투자하실 때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힘차게 출발하시고요. 꼭 성공 투자하시도록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네 요즘 기운이 보니까 예전보다 조금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기운이 떨어지고 약간 좀 꽃샘 추위의 기운이 좀 느껴지죠. 여러분들 건강도 유의하시고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